체루닛 체루닛 12cm 15만원짜리 10만원 설명절 특별세일 설명절 특별세일이랍니다 와 멋지죠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1세대 마왕 18cm 10만원짜리 7만원 1세대 마왕 18cm 10만원인데 7만원 이렇게 특별세일할때 하나씩 마음에 드신거 장만하시면 정말 좋겠죠 아 멋지다 1세대 마왕 몰게인 금종자 사이즈가 18cm 19cm 정도 돼요 금종자인데 18cm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아이들이 전부다 자구를 품고 있어요 자구를 보여드릴께요 얘들은 자구를 봐야해 오 세상에 자구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있답니다 아 그런데 40만원이였는데 25만원으로 지금 내신답니다 아 40년 특대 마셔요 여기 봐요 자구 너무 많죠 자구가 대체 몇개야 아 이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있답니다 얘도 작은거에 관계없이 작은거에 관계없이 18cm 25만원 40만원 40만원에 파시던건데 지금 25만원으로요 예쁘죠 한 번 더 보실까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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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랑 이렇게 각각 25만원 자구가 끙 돌아가면서 와 멋지다 레드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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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15만원 하던거 지금 10만원 세일 13cm랍니다 레드네일 철하 레드네일 철하 13cm 15만원짜리를 10만원 블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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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cm 14cm 7만원짜리를 56,000원 세일해서 56,000원 56,000원 이랍니다 베로니카 베로니카 12cm 베로니카 12cm 38만원짜리 30만원 베로니카 12cm 38만원 38만원 지금 30만원 이랍니다 광진이 오페라 광진이 오페라 광진이 오페라 17cm 6만원 하던걸 48,000원 6만원 6만원짜리 48,000원 이야 멋지다 스탠너 한번 보세요 가운데 연두연두 너무 예쁘죠 11cm 11cm 12만원짜리를 95,000원 12만원짜리를 12만원짜리를 95,000원 스텔라 로라클론 로라클론 13cm 24만원짜리를 18만원 로라클론 13cm 로라클론 A 24만원짜리를 24만원짜리를 18만원에 드린답니다 13cm 바이아 오리지널 바이아 오리지널 14cm 18만원짜리 12만6천원 12만6천원 블랙잭 19cm 19cm 20만원 하던걸 15만원 이야 검붉은 색으로 카리스마가 아주 멋진 블랙잭 블랙잭 이야 멋지죠 정말 기가 막힌다 20만원 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세일해서 15만원 가이아 오리지널 색깔 너무 이쁘다 가운데로 연두연두 가운데로 가운데로 전부다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서 생장점에는 끝이 손톱 끝이 점을 꼭지근한 것처럼 빨갛게 물들어있는 가이아 오리지널 18만원짜리 12만6천원 15cm 랍니다 18만원짜리를 12만6천원 15cm 랍니다 송리엄 송리엄 16cm 송리엄 16cm 우와 손톱 끝이 그냥 꼭꼭 찍어놓은 것처럼 빨간색깔에다가 가운데로 연두연두해서 너무 이쁘죠 16cm 송리엄 국내산 오리지널 잎이 짧고 뜨거워서 잎이 촘촘하게 장미처럼 생겼답니다 송리엄 16cm 40만원짜리 32만원이랍니다 야 마왕 작년부터 우리 많은 맘들이 마왕을 많이 드렸죠 야 마왕 정말 멋지다 마왕 15cm 20% 할인이랍니다 10만원에 20%면 8만원이겠네 마왕 10만원짜리 20% 해서 8만원이랍니다 마왕 이야 멋있습니다 로라클롬 비 18만원짜리 12만원 하는데요 정말 대용이다 22cm 와 예쁘죠 와 꽃대도 물고 있고 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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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장님이 적극 추천하시는 아 다육이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죠 옆에 이야 자구가 뼈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아끼는 거 로라클롬 비 18만원짜리인데 12만원 22cm 꽃대를 물고 있어요 음 정말 대형입니다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구요 로라클롬 비 2개 다 종류는 똑같은 거 로라클롬 비인데 얘는 조금 작아요 16cm 근데 정말 짱싱하답니다 굳어서 14만원인데 11만원 근데 얘는 정말 짱짱하게 굳었어요 얘는 좀 커도 조금 덜 굳었구요 얘는 정말 짱짱하게 굳은 아이 14만원짜리 11만원 로라클롬 비 속리엄 속리엄 15cm 속리엄 15cm 15cm 7만원짜리 5만원 아 예쁘다 꽃대가 쑥 나왔죠 속리엄 7만원짜리 5만원이랍니다 이야 멋지다 페레가모 13만원 페레가모 13만원 페레가모 자구가 두개가 나왔어요 자구 두개 보이시죠 자구가 두개가 이렇게 나와있구요 페레가모 자이서 한번 볼까요 15cm 16cm 정도 되겠네 13만원 13만원 이랍니다 페레가모 15cm 13만원인데 9만원까지 아 정말 예쁘죠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자구가 달려있어요 자구 보이시죠 자구 그리고 색감 한번 봐주세요 어 석감 너무 이쁘다 그죠 13만원인데 9만원 페레가모 15cm 자구가 둘 달린 얘도 13만원인데 9만원 13만원인데 9만원 9만원 호주먼디 8만원짜리 5만6천원 18cm 랍니다 호주먼디 8만원짜리 8만원짜리 5만6천원 18cm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 세일이랍니다 설 명절 특별 세일 얘도 호주먼디 똑같아요 8만원짜리 5만6천원 음 예 thermal 7만원 호주 7만원 8만원짜리 5만6천원 호주머니 하필 4만원 uzer